이번에도 전국의 헤이라리를 일으킬 우리 김남길 배우입니다 그리고 정면 너무 멋있죠 블랙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가나요? 바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탭을 너무 잘 끊어주셨어요 박경선역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우리 이하니 배우도 굉장히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조력자를 아주 탄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진 조력자의 그런 카리스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력을 들어야 될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9대0 팀장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정면에도 나이트가이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우리 기자님이 보라트를 못 담으셨기 때문에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산 남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남두원 역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나빠 너무 나빠 벌써 나빠요 예 아우 너무 나빠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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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남빈씨 괜찮으세요 저기 저기 김남빈씨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예 이미 전작들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려인 형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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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요 어 네 기자님들 다 담으셨어요 많이 놀라셔서 네 네 2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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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네 분이 함께 의기투합하는 마음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이렇게 함께 다 손을 네 아 좋습니다 이거죠 뉴 쿠벤졌습니다 이글이글 네 눈빛은 이글이글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파이팅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다 목이 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다양하게 있죠 요것도 있고요 네 네 악마 하트 그거는 이제 악의 축 두 분이 해주시고요 자 왼쪽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열혈사제투 파이팅 으 나 너 Mommy похож 우리 감사합니다.